이게 어떻게 갈아야지 머리카락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놓으셔가지고 승실해서 천천히 지금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데 천천히? 지금의 한 반박자 정도 그 정도 그럼 확실히 잘 갈릴게요 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? 이게 팍팍 쳐낼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가는 건 다 이제 갈아내고 나서 정리할 때 일단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줘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모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아 이럴 땐 지금 정도의 속도로 어 그러네요? 확실히 더 잘 갈리네 그렇죠 이게 손이 확 왔다 갔다 해봐야 모양이 안 잡혔는데 계속 손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힘만 더 들고 안 잡혀야 하는데 이제 안 잡혀야 하는데